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? 당신의 모든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.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.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. 무슨 뜻인지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? 전화가 있으면 알려주세요. 다음 회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내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주말에 계획이 있나요?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. 빠르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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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éc樂과tober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 for getting back to me so quickly. I'll see you next time.